대가리로 같이 곱쳐가면 대가리로 같이 곱쳐가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되는데 정했으면 더 감사합니다 어? 응 그때가 제일 짜증난다 어? 과감하게 눌렀는데? 응 칼짤하셨으면 꾹 눌러주는 게 필요해요 이거 잘 안 짜는 게구나 특히 머서리짝이 그런 거 같아요 여기다가 껍정색을 그냥 바르면 안 되나? 발라보세요 네? 네? 네 bar bar 감사합니다.